참치 이번엔 소금이 많고, 소금이 많아요. 잠시 겨울을 잇는 게 아니라 무슨 소금이 많아요? 소금이 많아요. 소금이 많아요. 소금이 많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동영상 아냐아냐아냐아 안잡아 안잡아 거기서 찍어주세요 구도를 잘 못 잡는데? 거기 약간 어렵다 내가 살게 할게 고맙습니다 도착 여기 어디냐? 여기 어디냐? 너네네네네네네네네 뭐야 저 뒤에 사람이 있어서 아, 여기가 낫겠다 엄마 야, 내려와 그냥 놓고 또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 아 아 뭐야? 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걸로 가나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